나는 못생겼는데 멋을 내는 걸 좋아하고 너는 잘생겼는데 왜 멋을 안 내니? 저 엄청, 엄청 멋 낸 건데. 엄청 멋 낸 건데. 지금 저 엄청 멋 낸 거예요. 지금 저 엄청 멋 낸 거예요. 진짜. 멋이라는 단어랑 제일 잘 어울리는 남자가 한 명 있어. 누구지? 그 한마디로 옷을 잘 입고 못 입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멋이야, 이 친구는. 그래서 나는 이 친구의 멋을 동곤이가 조금만 딱 품으면 너를 위해서 그 친구가 오늘 아마 아주 신사숙고해서 아주 노력을 할 거야.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궁금한데? 아. 야, 말 잦았네. 야, 말 잦았네. 아, 배 선생. 아, 배 선생. 아, 배 선생. 정남 형님. 멋있지. 오, 대단하죠? 진짜 멋있어요. 아, 처음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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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그게 나처럼 별론, 별론이 아닌. 별론을 좋아하고. 저 생각한가요? 그냥, 그냥. 그냥. 디카포리 스타일이죠. 와아. 어? 디카포리 보니까 어디서 그리다니 완전, 완전 놓아버리더맞냐. 완전, 완전 놓아버리더맞냐. 아니, 전 안 놨어요. 잠깐만. 전 안 놨어요, 지금. 도서관에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도서관에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도서관에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고수는 딱 봤을 때 편해 보이는데. 와, 각계에 보면 와, 이 사람 장난 아니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형님은 누가 봐도 안 편해 보이잖아요. 그냥 괴롭고 힘든 거잖아요. 숨도 잘 못 쉬고 있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블랙이잖아요. 어, 그거 블랙이야. 딱 그냥 평범한데. 그래, 평범한데. 막 돌았을 때는 뒤에 뭐 패턴이 있죠. 아, 그 패턴이 있네. 핏이 너무 유니크하다. 근데 왜 이리로 오라고 그런 거야? 여기가 형님. 제가 이 동네에 만드는 사람 진짜 장본인이네 진짜. 제가 이 동네에 만드는 사람 진짜 장본인이네 진짜. 와, 이제 거리로. 아니, 간판이 생겼는데. 빈티지 몰. 네. 어우, 야. 한번 들어가서 좀. 네, 네, 네. 한번 어떤 집 한번 볼까, 여기. 아, 형이 좀 돈이 있었으면 백화점 데리고 갔었어요. 여기 쌉니다. 그러니까. 여기 쌓여. 백화점, 이게 진짜. 가격이 좋아요, 여기. 카트를 안 하시고. 그리고. 빨라가 온나. 이야. 엄두가 안 나네. 이야, 이거. 저는 보통 이제 빈티지 오면 이제 리폼할 거 생각해서 고르거든요. 어, 그렇지. 나도 리폼 좋아하고. 맞죠? 이런 온당 같은 것도 보면 좋아요. 2000밖에 안 하네, 이거. 와, 2000밖에 안 하네. 이야. 눈 돌아가네, 간만에 오니까. 머플러도 좋다. 와, 좋다. 이거. 이런 거 나중에 벨트라도 예뻐. 이런 거 나중에 벨트라도 예뻐. 됐어. 이게 원래 어떻게 보냐면 요래 봐야 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요래 봐야 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오오. 내 편은. 이거 원단은 좋은 거, 맨트맨은. 원단은 좀 봐. 아, 원단이야. 아. 이거 사야지. 이거 마구, 이게. 7,000원. 일단 요거랑. 요거 7,000원. 오오. 사이다, 예. 7,000원. 여기도 있네, 왼쪽에. 와, 이거 뭐고, 이거. 이거 핏 예술이다, 이거. 가오리 핏이다, 가오리 핏. 야, 핏 예술이네, 이거. 이 단추만 좀 바꿔주고 해도 진짜 예술이거든요, 이거. 억도아. 귀여운데? 와, 진짜 싸다. 싸긴 싸다. 팔잖아, 이만. 귀여운데? 귀여운데? 됐어. 귀여운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너무 드레스야. 뭐야. 너무, 너무 드레스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로아 선배가.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귀엽네? 우와, 귀여우라. 고마워요, 로아 선배. 우와, 귀여우라. 돼지. 핑크. 노랑궁. 노란 곰. 노란 곰. 노란 곰. 이건 적당히 크다. 저는 끝. 하나씩은 우리 한번 입고 나와볼까? 원픽. 원픽. 한 볼 원픽. 원픽. 가시죠. 물의 맛 지금 레이더 지금 확 돌아가는데. 뭐야. 야 지금 뭐. 와. 말하고. 말하고. 세시다. 어떻게 저렇게 고르지. 어떻게 저렇게 고르지. 바지 너무 센데.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 바지 이거 너무 잘 샀어. 왜냐하면 이게 안에 땀복이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방수가 되는 거야. 자기 맛 스타일 있으니까. 전용합니다. 나쁘지 않잖아. 많이 잘못됐나? 많이 잘못됐어요. 다음 초. 오. 궁금하다. 멀리서 살짝 봤을 때 해석이 안 되는데. 멀리서 살짝 봤을 때 해석이 안 되는데. 아이고야. 조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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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창모하되요. 어머야 어머야 어머야. 가봐. 어머. 뭐야 저 가운. 저 인형. 아. 그다음에. 아니 뭐. 아 패션의 철학이 있네. 이거 포인트예요. 처음 봤어 내가 뭐라 하셨어. 에? 진짜요? 이런 거 약간 포인트예요. 패션의 철학이 있네. 우리 애기랑 데이트하는 날의 약간 아빠 컨셉. 진짜로? 귀여운 아빠 컨셉. 배를 볼 바지 이렇게 배까지 올려 입는 스타일. 볼 바지 이렇게 배까지 올려 입는 스타일. 기장이 많이 짧은데. 형님 봐봐. 이게 키랑 피지컬이 훨씬 좋은데. 저보다. 이게 옷이 사람을 다 잡아먹네요. 약간 옷에 먹힌 것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해요. 너무 요새 이런 느낌 잘 안 입거든요. 이거 이거 좋아. 이게 좋아서 이거 골랐어요. 팔꿈치 포인트. 나 저런 거 너무 싫어. 제가 고른 거 또 입고 올게요. 아. 어렵다. 어렵다. 엄마야. 어렵다. 엄마. 뭐야. 저게. 저게 뭐야. 진짜 큰일이네 저거. 얼굴이 잘생겨서 뭐라고 할 수도 없다. 아니 그냥 뭐 그래도 괜찮아요. 뭐 자기만 줘면 됐지 뭐. 자기만 줘면 됐지 뭐. 쟤가 변신 좀 시켜주면. 그렇지 변신 해줘. 아 그래 변신 좀 시켜줘 봐. 그냥 이렇게 정남아. 이게 지금 되게 아동틱해요. 변신. 변신 플리즈. 오오소. 나 벌써 제가 시작했습니다. 와. 힙하다. 오오. 올라와 그러면. 진짜 힙하다. 아까보다 된다. tell familiar. 와 우와. 잘 어울린다. 어때요?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사람 이래 멋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 과해도 어울리네. 아니, 핏이 좋잖아요. 동건이가 안에서 그렇지. 멋있다. 그런데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야성미가 넘치네. 네, 형님. 와, 좋습니다. 야성미 넘친다. 아, 좋아. 마음에 들어요. 네, 진짜. 그 평화리보다 난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연예인 같아. 아니, 진짜. 네? 아, 진짜 헐리우드 스타일 같아. 아까 벨트 없어서 이렇게 해놓았고.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크로, 실크로 있잖아요. 아니, 스카프를 지금 했구나, 스카프를. 예쁘다. 아까도 살려가지고. 되게 예쁘네. 포인트네요. 써놔서 닦여주면 안녕하지? 멋있다. 좋다. 제 거 함께 해보세요. 이 부분에. 완전 막 살아납니다. 와, 연예인 맞네. 연예인 맞죠? 고향 패스입니다, 고향 패스. 와. 야성미가 넘치네. 박수. 야성미. 어, 좋았어, 좋았어. 박수. 어, 좋았어, 좋았어. 좋다. 어. 좋아. 형 어때요? 형은 좋아요? 좋아요, 나올 때 살짝 봤는데 답에 들어요. 세련더 선배님. 아, 감사합니다. 아, 세련더 선배님. 그렇구나. 약간 동건이는 도화지야. 도화지야, 도화지. 진짜. 금광을 보여드릴게요, 금광. 진짜 금광. 그래? 금광이 옆에 있습니다. 아, 금광. 가봐야죠, 그럼. 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준비됐어요? 산타 준비 됐어요? 그냥 타고 올라가면 돼? 타고 막 뒤지면 돼. 다 끄지면 돼. 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타볼게요. 다시 또 리프만 거 던져가지고. 야, 어디서부터 또? 야, 산이. 이야, 산이 더 높아졌네. 대박이다, 형님. 일단 치고 올라갑시다. 치고 올라갑시다. 신발 한번.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세상에나. 타라. 산 타라. 산이 더 높아져요. 타라. 산 타라. 산 타라인데. 어, 타라야. 산 타라. 이야. 우와. 우와, 이거 대박이다. 등산이래, 등산. 장난이죠? 어휴. 야, 이거 운동 되는데? 자, 끊지십시다. 힘들다. 아. 아. 어. 이 정도. 자, 끊지십시다. 어? 이게. 형님, 중간 켤려면 고생해야 하는 거 아니지? 고생해야지, 이겼어. 이거 파야 돼, 이거. 이거는 좀 파갖고. 가만히 있어, 안 먹는다. 밑에 막혀 있어가지고. 해야 돼. 와, 이거 뭐고. 이야. 조끼. 이야, 한복. 조끼가 없네, 이거. 오. 진짜 한복도 있어. 와, 한복도 했다, 이거. 아니, 오, 잘, 야. 네? 한복 잘 건졌다. 조끼, 조끼. 너는 뭘 입어도 어울려. 조끼, 개런치 형님. 대박. 새 거? 뭔데요? 대박. 뭔데요? 에센셜 건졌어, 에센셜. 오, 진짜? 오리지나. 그것도, 그것도 크리넥스 한 거. 크리넥스. 아니, 크리넥스 한 거. 크리넥스 한 거, 크리넥스. 이야. 우와. 색은행. 오, 대박. 우와, 이거, 이거 사려면. 야, 나 이거 하나 오늘 일당 건졌어. 아, 건지네. 어? 와. 축하합니다. 아, 건졌어, 건졌어. 건졌어. 아, 야. 아, 딱 금 안 나오네. 안 되겠다, 저 위로 좀 치러 가겠다, 형님. 나 저 위로 치러 간다. 산 치러 간다, 저기로. 아, 이거. 벨트. 아, 이거. 벨트. 형님. 어. 벨트X에 벨트. 뭐? 벨트X에 벨트. 벨트X에 벨트. 찾았네. 찾았어, 와. 이야. 벨트X에. 야, 금방 살아 있네. 와, 아따. 어? 심지어 어울려. 한복이랑 형님 벨트X 어때요? 아따. 잘 골랐네, 멋있다. 이야, 진짜 벨트X네. 사전 나온다니까. 아. 오호호. 아따, 벨트X에 만족. 아. 하산하네. 또 하면 되니까. 아이고야. 형님. 가자. 가시죠. 야, 좀 있어봐. 성민이 형 가시죠. 갑시다. 거기서 자, 얘. 대박.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데? 와, 쟤들 꽂혔네. 뭔가? register. 아이고. 간 eigentlich 이거를 산책 미acement. 불마는谁. culttin의 온 microscop은? 그래서 집 길范이 은말이지 Ichimov입니다. 로 sept 만들기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6正. 대군요가 이 시발에ступ하는 화나는inton학교ο 거 같다. 뭘 Sleeper 이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요? 59 악원이라.